음악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학 입학 전형 진학코칭 아카데미 학교생활기록부 강의를 맡게 된 제주제일고등학교 강동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강의는 총 3편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의 모든 것 A to G라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학생을 가르친 모든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적 및 학적사항을 비롯해 여덟 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이 내용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및 학적사항입니다 실제 생활기록부의 모습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에는 학생정보, 학적사항, 특기사항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 중 특기사항은 자퇴, 퇴학, 휴학,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제17조 1항 8호인 강제전학, 9호인 퇴학 등 중요한 학적 변동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에서는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등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특기사항에서는 질병, 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 등의 사유 등을 입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복적인 지각과 조퇴의 경우에도 사유구를 입력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상경력입니다 수상명과 등급 위, 그리고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외의 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경력 이외에 어떤 항목에도 입력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입니다 학생이 재학증 취득한 기술관련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발변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을 입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나와 있듯이 학생들의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학생부의 내용을 간략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율활동 내용입니다 영어영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젝트에 선발된 학생이네요 실질적으로 책 대화를 나눈 후 영어 토론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둘러봐야 함을 설득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고 다양한 성찰 활동을 통해서 인식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학생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여학생 중 영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한 학생이며 토론의 성숙함과 통창력을 보여주었다는 원어민 교사의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나와 있듯이 한계를 마주할 때 자정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학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개혁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학교 생활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처럼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교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정 등을 평가하고 상담 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가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학생은 단장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부원들과 함께 조직의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개선하는 개척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입 부원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전에는 없었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안내하였고 개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해 기사의 방향, 자료 수집, 상호 교차 검토를 거쳐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오도록 한 구체적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족의 관행을 깨려고 노력을 했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 평가에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도 앞서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실제적인 활동 중심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특히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그리고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들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에 보시면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혹,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교사의 상담 및 관찰, 평가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만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내용이 특기사항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생활기록부 종합행동특성 내용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 실시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비롯한 공동체 역량 함양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보이듯이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와 과목평균, 성취도, 석차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석차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환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비롯한 종합전형에서도 학생부의 종합적인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주의를 강조하던 유럽국가와 달리 어떤 방역정책이 선곡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생겼네요 그런 의구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에 의해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해도 적용력, 상이한 이론적 지식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초적인 독립변수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다룰 수 있다는 표범 집단의 성격 분석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점에서 이 학생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및 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2019년 이래로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교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실적, 즉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제외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길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 작성 가능한 과목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독서활동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자명과 도서명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독서기록장, 독서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 교과세특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3학년도와 달리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상급학교 진학시 독서활동 상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순 독후활동 이외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특기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 전략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단임교사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추천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A2G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총 8개의 항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적 및 학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여덟 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5번 창의적 체험활동, 6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들의 개별화 설명 전략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모습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고 학교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기로운 학교생활 편에서 보다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A2G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